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3년 뒤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3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에 열릴 국토의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당첨자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거주 규제가 풀리면서 입주를 앞둔 전국 4만 8천여 가구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안도하고 있고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전세를 놓게 돼서 나머지 잔금을 대게 돼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전세 계약 시 기존 2년에 1년만 연장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에 2년 살고 1년 산다고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의 계약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임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현재로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협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